한길에 보이는 라디오 매일 보는 사람 매일 보는 풍경이지만 카메라를 들어 각도를 바꿔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달라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한길에 보이는 라디오 DJ 루나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찾아오는 한보라를 시작한지도 벌써 3개월이 넘어가고 있네요 얼마 전 저희 병원 직원분을 통해 환자분들께서 한보라 잘 듣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는데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이 얼마나 많은 분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보라 12회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보라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제 사연도 한번 신청해보고 싶어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봐요 저희 아버지는 암은 아니셨지만 두 달 전 용종 때문에 담낭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기본적인 건강검진만 받으시다가 처음으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초음파까지 다양한 정밀검진을 받으셨는데 담낭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초음파 상으로 봤을 때 조직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종양의 크기가 커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거든요 시티상으로도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고요 저희 가족은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 오빠 저까지 다섯 명인데요 막 대학생이 된 언니와 고등학생인 오빠 그리고 저까지 학업으로 들어가는 돈이 우리 집 수입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아빠가 갑자기 입원을 하시게 되고 또 암일 수도 있다고 하니 엄마, 아빠의 걱정이 부모님의 표정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이라 부모님께 금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없어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를 들었던 그날 새벽 부엌에서 울음소리를 삼키며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저도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아빠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신 후에 조직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 정도 크기면 99% 암일 거라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용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희 가족 모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 십 년간의 의사생활 중에 처음 보는 케이스라고 하시면서 놀랐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이번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낭을 떼어냈으니 앞으로 관리도 꾸준히 하고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관리를 잘해야 다시 용종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하니 더욱 아빠의 건강관리에 힘 써보려 합니다 또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 가족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연 주신 분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다행히 아버지께서 담낭을 떼어내시고 잘 관리하시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 마음 졸이고 걱정했던 것들 이제 내려놓으시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부모 가정에서 자란 조금은 평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불화로 친할머니께 맡겨진 저는 제 모든 세상이 할머니로 이루어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빠였다가 엄마였고 때론 친구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스무살이 되었을 땐 대학을 타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4년 정도 떨어져 살다가 지금 직장은 다시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신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실험만 준다고 하죠 제게서 부모님을 가져간 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제 세상의 전부인 할머니까지 뺏어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언젠가 돌아가시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갑상선 암이라는 병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예우가 좋은 암이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있으셔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지 알면서도 못 보내드리겠던 건 정말 제 욕심이었어요 지쳐보이는 할머니 보고 참 많이도 울었는데 그런데 할머니도 절 혼자 두고 갈 순 없으셨나 봐요 힘내서 치료도 잘 받으시고 식사도 열심히 하시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모범 환자가 되셨어요 지금은 목소리가 좀 달라지신 것 말고는 예전에 할머니와 같아지셨습니다 아찔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있을 때 더 잘해드리라는 큰 교훈이 남았네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잘해드리는 손녀가 되려고요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 살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시켜줄 테니까 그거 다 누리고 나중에 나중에 가기로 약속해 사랑해 할머니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정말 실행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암 진단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치료 잘 받으셔서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건강을 많이 되찾으셨으니까 앞으로 정말 잘해드릴 일만 남았네요 다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할머니와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꼭 효도도 하시길 바랄게요 한보라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한길 한방병원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신 후 한길의 체험하다 카테고리에 라디오 사연 게시판에 많은 사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 DJ 루나는 한보라 13회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한길의 보이는 라디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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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